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거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왕 만앙의 왕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임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은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다릴 줄 모르는 현대문화 풍자하는 말 중에 쿼터리즘 그리고 패스트푸드가 있습니다 쿼터리즘은 여러분 60분 4분의 1 15분씩 1쿼터 2쿼터 그런데 15분 1쿼터만 지나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1쿼터는 그래도 참죠 15분 2쿼터 30분 되면 넘어가면 3쿼터로 가면 참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뭐인지 모르게 그리고 현대인들이 얼마나 빠른 것을 좋아하는지 가게 들어갑니다 주문합니다 그런데 기다리기가 지루하고 힘들어서 요즘은 DT 드라이브 스루 그렇죠? 차 안에서 주문하고 차 안에서 음식 받아서 그렇게 또 커피도 많이 그렇게 주문합니다 참으로 조급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미덕입니다 기다림의 미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기품이 있습니다 강철왕이라 불리는 이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가 사무실에 조그만 그림 하나를 걸어두고 그것을 매우 평생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사연이 있는데요 젊은 시절 카네기는 물건을 팔기 위해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오늘날 물건을 파기 위해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노인의 집 벽에 걸려있는 그림 액자 한 점에 이 카네기의 마음이 뺏겼어요 썰물 때에 모래톱 위에 덩그러니 걸쳐있는 배 한 척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보기에 그 그림이 마치 자기의 모습이냐 그냥 투영이 되는 거예요 썰물이 돼서 물이 다 빠지고 배선과 같은 낡은 배 한 척이 거기 있고 노는 내 팽겨쳐져 넝그러니 있는 그 그림이 마치 자기의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림 밑에 한 글귀가 써 있는데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지금은 썰물 때이기 때문에 배선과 같이 낡은 배고 노도 버려져 있고 쓸모없는 배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것이고 밀물이 들어오면 배는 띄어질 것이고 노를 저어서 무슨 일이든지 의미 있는 그 목적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날 카네기가 그 노인의 집을 다시 방문합니다 노인 어르신 이 그림이 저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돌아가실 때나 나중에라도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노인은 기꺼이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사업과 인생과 신앙 속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카네기처럼 이 밀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기쁨의 항해를 할 것을 굳게 믿으며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시몬의 인생은 딱 한 가지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시몬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 후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이 비전이 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아기 예수를 철산한 마시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들어옵니다 시몬은 그동안 자신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믿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안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 오늘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개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째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 보면 2장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 바른 사람, 공정한 사람, 고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함이란 신앙이 열정적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에 푹 빠져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시몬은 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비전이 되어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깨어있었다라는 사실은 당시에도 수많은 제사장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악의로 오시는 메시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야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핍박했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야 기다리던 메시야 악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그를 안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야임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의롭고 경건하게 깨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동시대에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이 사가리아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죠 누가 보면 1장 6절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되는 나다 날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안도레와 같은 같은 동네 베세대 사람이었던 이 빌립의 지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바로 이 나다나일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다나일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나다나일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죠 나살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 편견 이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는 즉시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는 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일은 진실한 그리고 경건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림조는 우리 역시도 시몬처럼 사가려와 엘리사베처럼 나다나일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적인 정체성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는 사회적인 위치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개인적인 성침할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이게 자지우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야고버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탄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 깨어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디모전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 피하고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하게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돼요 또 한 가지 경건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라피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유대의 독립운동의 주동자로 모여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결정을 해놓고는 그것도 너무 쉽게 죽이는 것 같다 인두로 시뻘겋게 고통을 주어서 죽여야겠다라는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사형이 집행되는 날 시뻘겋게 달아오는 그 인두 속에 나라분 아키바는 그 아침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로마 총독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통과 참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그래도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 번도 아침 기도를 중단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된 삶입니까? 라고 하며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경건의 기초가 되는 특별히 고통 가운데, 환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시몬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두 번째로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평생에 열망하던 이 메시아를 만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중에 너는 주의 그리스로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언제? 예배할 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내가 성전 가면 나한테 유익한 사람 내가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던 장로님 원사님, 질사님 만나고 내가 좀 얘기하려고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에 순종했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배했어요 그때 아기 예수가 오신 것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일은 여러분 그냥 날이 됐으니까 주일이니까 시간 되셨으니까 오셨습니까? 분명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그 만남과 위로와 축복의 역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속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바라는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10편, 27편 4절에 내가 여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와의 집에 살면서 여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루지 못한 게 없어요 원하면 무엇이든지 돼요 그런데도 그가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가 이루고 싶은 마지막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여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소망의 길을 추구합니다 내 평생에 여와의 집에 살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했던 이 고라 자손들이 쓴 놀라운 감동의 시가 10편 84편인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운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조사오니 여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만군의 여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바로 한나예요 한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바로 사모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그분이 나로 인해서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한 곳 실로 회막 하나님의 집 성전 그 앞에 나간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그 결과로 얻은 아들이 사모엘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픈 마음과 삶의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바로 실로 회막 하나님의 집 성전을 기억하고 거기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집에서 예배할 수 있겠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실로 회막 여와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을 기억한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 나아간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서 기도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는 아들 사모엘을 얻고도 그 신앙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모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의 아이로 말씀의 아이로 기도의 아이로 예배의 아이로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순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말씀 받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별단 별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차는 선로 위로만 달려갈 수 있어요 이 지구도 태양계의 궤도만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차의 선로와도 같은 것 태양계의 궤도와도 같은 것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성대 여러분 바로 시몬처럼 한나처럼 성전 중심 성령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말씀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대림전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배로 대림전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전의 의미가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전 안에서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성취됐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기쁨으로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보면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우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시몬의 기쁨의 찬양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오직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모세가 했습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까지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바로 홍해의 애국의 바루왕과 병거와 그 말들을 다 순양시킨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요하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요하를 찬성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의 누이도요 소구를 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미대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이르되 너희는 요하를 찬성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은 무엇입니까 체명예배 말씀 10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요하를 즐거워하라 찬성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성은 선택이 아니에요 찬성은 필수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찬성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찬양의 이유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10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요하를 찬성할 지로다 할렐루야 찬양은 남녀 노소가 없어요 10편 8편에 어린 아이들과 전먹이들의 찬양으로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린 생명의 찬양 하나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찬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창조하신 이유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돼 죽을 때까지 찬성하시길 추건합니다 숨질 때까지 찬양하시길 추건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요하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찬성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만 찬성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영광이다 내 찬성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정직한 자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대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소망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적 법칙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에도 이 기다림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추수의 때에 열매를 거둡니다 산모는 잉태한 후 바로 출산하지 못해요 출산할 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이사회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선하심의 복을 주시는 거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대림조는 단순히 처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소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저마에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그러니 오늘 시몬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며 언제 오실지 모르지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이것이 대림의 절기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지라고 명령하신 그 십자가를 치고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통과해서 그 마지막 날에 두 팔을 벌려 나를 맞아주신 그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맞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이 대림을 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흥년 대림절 이제 의롭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그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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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다가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 역사로 충만한 우리 대구시는 교회 하늘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